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뇌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예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예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기도 합니다. 역사가 있는 민족은요. 계승할 것이 그러니까 물려줄 것이 참 많습니다. 역사 속의 교훈 그리고 문화 가치관 등을 계승합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는 민족은요. 그러니까 이 글이 없는 민족 말만 하는 민족은 생존의 기술만 겨우 계승할 뿐입니다. 혹여 그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 문화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주 높은 문화와 그리고 오래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질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역사가 있고 계승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른들로부터 혹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문화를 배우고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중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한글, 한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글이라고 말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은요. 자꾸 배우기가 쉽습니다. 제가 태국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한글 가나다라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아이는 한 시간 만에 써놓은 글을 읽더라고요. 이야, 대단했습니다. 한글은요. 배우기가 쉽고 또 읽기 쉽고 쓰기도 쉽습니다. 외국인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시간 내에 우리의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단어는 듣고 쓰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장문, 장문 글을 쭉 써가는 것은 더 오랜 시간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10년 산 외국인들도 장문 시험을 보면 아주 어려워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케이팝, 영화, 이런 대중예술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한국문화원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기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소위 코리안 드림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문화, 한국어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외래어 이런 걸 사용을 좀 주의하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마다 스크린 앞에 광고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광고판을 보니까 웬걸요. 서울 문화재단에서 문화 아카이브를 한다. 이렇게 광고판을 써놨더라고요. 아카이브가 뭐지? 아카이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엄청 생소한 단어예요. 저도 그 단어 알아요. 그런데 이거 문화유산을 우리가 수집하고 모은다고 하면 참 될 것을 아카이브한다고 하길래 살짝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단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이 서울 문화재단이라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이런 단어를 써갖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냐고 당신네들이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많냐고 제가 살짝 조금 열을 냈습니다. 웬걸요. 저만 열낸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전화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갔더니요. 그 광고판 떼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고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용어로 쓰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꼭 일반 사람들에게 전문용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한다면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딸 중 하나가 아빠 괜히 전화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를 누가 발전시켜야 되냐 시민들이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쓸데없는 시민정신을 좀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발전시킬 때 이 한국어에 담긴 치관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훈민정음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어엿비여겨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엿비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다 그거예요. 임금이 이 일반 사람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이걸 우리는 애틋한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쓴다? 우리는 그냥 쓰는 거지만 이 한국어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사람 사랑하는 게 있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금반지 빼갖고 기부를 해요. 옛날 IMF 때요. 사람들이 금반지 빼갖고 국가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리고 어디 홍수가 나고 또 저기 어디 산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들고 나도 힘든데 힘든데 봉투 갖다 내요. 성금을 내요. 죄의 부호 성금 같은 걸 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한글은요. 나름대로의 상문적 기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자음이라고 말하는데 소리값은 음성을 내는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과학적이고 또 모음은 소리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모음은요. 하늘, 땅, 사람. 철학적 기반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람, 사랑 정신을 자꾸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외계어 맨날 열심히 쓰잖아요. 이거 우리의 정신을 살짝 잊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의 문화를 계승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계승해야 될까요? 신앙인은 어떤 가치를 계승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후대에 계속 내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과 모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역사 속에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의 내 하나님 여와를 경유하며 여기 뭐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라고 부르는 이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결단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 들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말 들었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또 많은 곡식을 거두고 풍요 높게 살던 사람들이 가난한 문화를 보니까 이야 멋지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쾌락을 누리라 보니까 가난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비워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잊어버리고 나니까요.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종사리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예를 주시고 화살을 세워서 다시 나라를, 민족의 자유를 되찾도록 만들어 주셨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요. 은예를 망각하는 존재예요. 역사는 은예를 기억하라고 역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은예를 망각하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을 버리고 고난도 받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예를 입는 이 패턴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가치관을 계승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계승해야 되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잘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이 외국을 향해서 멋진 나라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외국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계승되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우리에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을 덤, 보라스로 주시는 거예요. 70년 전만 해도 이 땅 폐허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보릿고개도 넘길 수 없었던 우리 어른들이었는데 저는 보릿고개 잘 몰랐습니다. 제가 60이 넘었어도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보릿고개 잘 못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 비슷한 지독한 배고픔은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가끔 때로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반세도 기도했던 어른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 불 정도 되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놀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가 가장 즐거운 곳이었는데 한 만 불 넘어지고 나면 교회가 별로 즐겁지 않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를 통한 신앙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즐거움을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는 즐거움이 훨씬 더 좋으니까 거기로 자꾸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4만 불 넘으면 지속적으로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그럼 잘 살면서도 멋진 나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번영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각성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와 우리 디모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델을 향해서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계승을 위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계승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믿음을 갖고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아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가정의 믿음을 담당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아버지도 물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들이 믿음을 감당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딸 낳으면 야,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킬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막 박수로 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아들 낳으면 야, 내 성씨를 계승하고 내 제삿날 제사법을 줄 아들이 태어난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딸만 있습니다만 저는 딸만 있다고 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과 아들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딸이 태어나면 이 믿음을 계승시켰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에 태어났다고 해서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아들만 있는 집에 딸이 태어나면 야, 뭐 경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아람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경사입니다. 디모델은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인양을 계승하는 데는요. 가정의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걸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가정으로부터 믿음을 계승한 디모델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바울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더 많이 받을 때는 뭐냐면 우리 가정에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사도바울은 디모델에게 그의 믿음이 조상적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디모델에게 더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다면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은혜가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큰 돈 주시고 내 건강이 너무 좋고 좋은 기기 주시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승되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계생의 필요성을 알고 또 신앙계생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지금 디모델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디모델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은요. 자연스러운 환경이 중요합니다. 디모델에게는 신앙을 가질 만한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가정환경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아이들에게는 거부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워요. 식사 기도할 때, 아기가 있을 때 야,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 끝날 때 아멘하면 아이들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합니다. 어느 순간 어른들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자연스러운 가정환경이 신앙을 개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환경이 믿음이 개성되도록 하는 환경인지 한번 스스로 짚어봐야 돼요. 저도 이럴 땐 양심의 가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환경이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이 개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진실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 됩니다. 디모데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 처음에 보면 이런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승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니까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부모 세상에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부모 돈을 많이 갖고 힘도 가졌다라고 하는 부모들 매스컴에 막 이름이 나오는 부모들이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또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부모가 자연스럽고 진실한 환경을 갖추는데 힘을 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계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은 토양입니다. 일종의 토양입니다.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좋은 토양에는 또 씨앗도 종자도 좋아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좋은 씨앗입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보금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 좋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뭐 세상에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내버리면 안됩니다. 끝까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좋은 씨앗입니다. 세상의 명언이나 이념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뭔가 변화의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만이 생명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앙계승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고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뿌릴 줄 아는 능력이 능숙한 농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앙계승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드에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된 사람이니까 이제 나의 역할이 있다 라고 디모드에게 강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신앙계승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가정 환경과 더불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와 사도를 주시는 선포자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더 배울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믿음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고 깊고 높은 진리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성장과 계승을 위해서 신앙의 선생님을 세웁니다. 목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혹은 신앙의 교사를 만나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생님들이 믿음을 배우고 배우는 그 사람들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줍니다. 바울은 디모드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가정에서 받은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도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과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가 신앙개성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기도이고 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밤낮으로 기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앞에 있으면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신앙의 교사들이 배우는 사람들의 성품을 알고 있고 마음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이 계승되기 원한다면 그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돼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요. 우리 아버지들이 엄하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은 별로 안 베풀어주시고 엄하기만 해서 어머니와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와는 전혀 대화가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제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침을 먹고 질문을 했어요. 요즘 당신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무어라고 말을 자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맨날 매만 맞고 혼만 나갖고 아버지 하면 그냥 고개가 설레설레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아버지가 뭔지 알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이야 참 믿음의 경험이요. 우리의 과거의 아픈 마음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그의 생활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신앙 계승이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즐겁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일에 비해서 믿음이요. 젊은 사람들 눈에는 고리터블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생활하면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야 내가 세상에서 혹시 소외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신앙 계승의 과정에서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자기가 훨씬 똑똑하다고 믿음을 계승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자식에게 뭐 그런 거 물려주냐? 야 나처럼 이런 거 물려줘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떵떵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한 65세 지나고 나면 힘이 빠려서 그렇게 못합니다. 제 중학교 동창생들이 나름대로 잘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40대 때는요. 내가 목사라고 나를 깔보더라고요. 뭐 별번일 없는 목사라고 깔보더라고요. 이제 지금쯤 되니까요. 나를 깔보다가는 자기네들이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꼭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여자 동창들은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살짝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는 신앙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아직 깨닫지 못할 때니까 부끄러워요. 부모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의 믿음이 이율배반이면 더 부끄럽기도 하겠죠. 내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분이요. 세상에서는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선생님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8절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바친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먼저 복음의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아픔 그리고 보람 이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젊은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만날 부끄러움과 고난을 대비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체포된 적 있고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돌을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난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는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생각하기에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택연금을 당했다면 아니, 바른 일을 하는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신앙의 계승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당연한 거예요. 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담담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속 안에 울분이 생겨나고, 우라통이 생겨서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담담하게 주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견디겠습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결과만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 정치인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아요. 결과를 얻기까지의 진실함과 정직함, 공정함을 망각하고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아버지도 자녀도 다같이 수치를 당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정직해야 된다. 이것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되, 공의를 물려주고, 또 정직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을 함께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앙계층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 집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의 집 자녀들, 다음 세대, 해외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에게도 신앙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모데 같은 젊은이를 만나서 믿음을 가르쳤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의 행위를 보고 그를 불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금의 일꾼, 신앙계승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가졌던 이 나쁜 마음, 죄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어요.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폴스토이의 우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합니다. 여행 중에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주막집에 몸이 아픈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폴스토이가 갖고 있는 빨간 가방 하나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폴스토이에게, 그 가방 내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폴스토이가 여행 중에 있으니까, 얘야, 내가 이 가방 여행 중에 있어서 내 짐이 있고, 내 가방이 꼭 필요하단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이 가방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주막집에 들러서, 딸아이에게 가방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는 폴스토이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여행길을 떠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요. 그러니까 이 폴스토이가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새겨 놓다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계승도요, 사랑과 함께 오는데, 믿음의 계승도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계승을 위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환경, 자연스러운 환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신앙계승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계승에서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을 예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신앙 승리의 취해를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앙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은혜와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은혜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후대에 계승하는, 또 널리 계승하라는 명령을 받아 전진하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저희에게 신앙을 알게 하시고, 계승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토 예수 우리 주님에게 은혜와 극률과 평화와 건강을 얻게 하시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시고, 받게 하시고, 청결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환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오니, 저희 역시 아버지의 참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신앙을 계승하는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오니,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여, 또한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고, 일하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도, 개우치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능이 이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계승되는 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하는 다음 세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의 위기에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과정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생명을 알고 믿고 나누는 일꾼이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